안녕하세요. 광명클릭의 AI 아나운서 써니입니다. 광명시의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. 지난 21일 디지털혁신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디지털혁신교육센터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체험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요.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내 연면적 512.2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디지털그라운드 체험존과 GM 디지털랩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특히 디지털그라운드는 AI 드로잉, 메타버스 게임, 인터랙티브 스크린 체험, VR 드론 체험, 5G 기반의 실감형 미디어 체험 등 디지털 체험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학교 연계 및 시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손쉽게 접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는데요. 하반기엔 청소년 AI 여름 캠프, 드론 교육 및 체험, 광명시 코딩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광명클릭이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